이게 어디 이렇게 된 일이네 남대표랑 강배우 대체 무슨 사이네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이 찍히고도 또 오해한 말이 나오네 촬영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 바람에 손을 다치셔서 제가 치료를 해드린건데 그래서 둘이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다 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작자와 배우 그게 전부입니다 상황이 의지됐든 딴 데도 아니고 우리 영화사 안에서 이런 사진이 찍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간 대표로서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제 과실입니다 영화에 지장 안 가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 일로 만일 영화에 차질 생기면 그때는 남대표는 남대표 대로 강배우는 강배우대로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기야 알간? 네 알겠습니다 네 강인교 까불더니 꼴 좋다 여보세요? 아 박 기자님 제 말대로 불편한 거 차마 특종하셨네요 그 후속 기사를 내려고 하는데 남정호 대표와 강인경 씨 관계에 대해서 차 감독님께 여쭤볼 게 아주 많습니다 두 사람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긴 했죠 이번엔 남정호와 강인경 씨 실명과 모자이크 안 한 사진을 내려고요 네 그럼 만날 시간과 장소 정하셔서 따로 연락 주십시오 네 강인교 이왕 넘어진 거 내가 확실하게 밟아줄게 이왕 넘어집니다